에히 자 둘셋! 네 안녕하세요 뷔입니다! 이렇게 예쁘게 차려있고 인사를 드리는 이유라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석하 씨? 저희가 드디어 하얀 눈이 기다려진 12월에 팬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! 쟤 널 쏘렸더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런 데서 어떠신가요? 네 일단 루아이랑 함께하는 팬콘서트라니 정말 너무 기대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아무도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언제 10일 11일 어디서 예스24 라이브 보면서. 동환 씨가 말한 바로 그날 루아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 루아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또 엄청난 걸 보여주는 위아이가 엄청난 걸 준비했답니다. 아 스포 하고 싶어요. 잠깐만 더 얘기하면 저희 스포 여정 홈들이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. 네 자세한 내용은 위아이 공식 팬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인사 드릴까요? 집까지 둘 셋! 위아이 팬 안녕!